반갑습니다 회원 여러분 QN콜입니다. 지금부터 레이저, 세일의 미리 콘데서 마이크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 및 설정은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치막의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안이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세치막의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안이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들어간 답시는 앞집 마마님을 전착계까지 모셔다드린 것을 비로스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문 안에 들어간 답시는 앞집 마마님을 전착계까지 모셔다드린 것을 비로스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번의 30전 둘째번의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첫번의 30전 둘째번의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온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동구경도 못한 김첨진은 10전짜리 동송화 서푼 또는 다섯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10전짜리 동송화 서푼 또는 다섯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